아트원 마켓 11월 전시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 가평문화원에서 후원한 허수아비축제는 남송미술관 주관으로 남송미술관과 허수아비 마을에서 진행됐다. 8월 13일에는 가평사랑 숲독음악회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제14회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 공모전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제19회 허수아비 아동미술제가 함께 열려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유화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10월 15일에는 누드사진 촬영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올해에는 라이트 페인팅을 접목시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기도 했다.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남송미술관에서 가평 원로작가전이 대체되었으며 미술관에서 허수아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미니 허수아비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미술관 놀이터와 워크북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축제 기간 동안 열린 다양한 공모전의 시상식은 11월 4일 남송미술관에서 진행됐다. 축제 기간 동안 열린 다양한 공모전의 시상식은 축제 기간 동안 열린 다양한 공모전의 시상식은 축제 기간 동안 열린 알 Ve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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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